이런건 비슷한거는 하나를 더 많이 맞추라 그랬지 두개 다 맞추면 둘 다 도망가니까 하나를 좀 주로 맞춰 아무거나 하나를 더 많이 맞춰 어 살짝 세게 치면 안되지 아유 너무 센 거야 응 너무 센 거야 뭐 또 쳐봐 끊어야 돼 살짝 끊어야 돼 척 끊어야 돼 다 가까워도 톡 톡 만에 톡 만에 톡 톡 오우 됐다 어우 톡이 됐다 야 이거 이거 땡겨 내가 개인적으로 땡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한테도 땡기라고 그런다 저거 하얀거 안맞게 땡겨야 돼 부드럽게 아 하얀거 의식했구만 의식을 야 공 좋은데 의식을 했어